과자 먹을래요? 꼬깔콘이랑 이런거 후배 셔틀 이럴때 후배 시키지 언제 시킵니까? 이야 왜요? 벌칙피자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음 오래됐죠? 솔직하게 얘기해봐 예 먹어봐 빨리 먹어봐 싫어요 그냥 딱 오래된 맛나 아니라고 의풍경 봐봐요 지금 보다가 오래된거 안좋겠지 생각하고 먹었는데 여기있다 장난아야? 2012년 배터리 큰일날 뻔써 이렇다 후배가 후배들이 이래요 이게 야 장난아니야 2014년 7월이야 아 그래요? 야 안먹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